겨울인데도 최고기온 17도로 따뜻한 날씨에 밀리는 거 없이 4시간만에 끝난 너무 재밌었던 12월의 골프시합 브이로그 시작합니다. 지금 7시 20분인데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. 저희 티오프는 7시 50분이라서 한 30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고요. 오늘 최고기온이 17도? 다이가 뭘 챙겨왔을까요? 아니 언박싱. 언박싱은 아닌데. 인 마이 백 그거 있죠. 내가 좋아하는 참 붕어빵. 아 붕어빵. 내가 좋아하는 약. 전부 다 제 위주로 찍혀왔습니다. 챙겨는 왔지만 내 위주.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는데. 붕어빵 맛있어. 아무튼 잘해봅시다. 파이팅. 나의 목표는 뭐라고? 할 수 있다. 파이팅을 외쳐봅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여기 안 나오면 해드릴게요. 파이팅을 외쳐봅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같은 편? 아니. 여기 같은 편. 파이팅을 외쳐봅시다. 우리 젓갈 좀 중요해요. 뭐 어떻게 해야 돼? 헷 떴다 헷 떴다. 지난해에 괜찮아요. 헷 떴어. 여기 포코스나 포워너봐요. 여기요? 맨날 오면 몬트벨락. 와. 몬트벨락과 여기가 나을 거예요? 어? 진짜요? 세밀이보다는 이사가. 과연? 아. 이사가. 아. 아. 야구만 많이 뜯어보셨어요. 아. 이사는 많이 뜯으면 안 돼서. 아. 지금 아침에 좀 얼었어요. 그린이. 그래서 어프로치 치면은 그린에 도착했을 때 엄청 많이 가고. 포토는 또 의외로도 안 가고. 아이사는디 살살 경선에서 잘 였어요. 오후. 후우! 오케이. 아. 거기 했잖아! 그냥 어디 찬스를 이거 바로 시작이에요? 대기가 없어서 간만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바로 오 너무 오 안에 들어온다 그러네 나이스 나이스 올라갔나요 엄청 귀여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장이 돈을 사신다 하나 더 하나 더 다 파이브 축하드립니다 미화이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원불플레이스 축하드립니다 저 공 하나로 붙였어 응 오 진짜? 그 러디 라베 아니에요? 오늘 라베일 것 같아요 욱은 50 베디 버디 제꺼인 줄 알았는데 제꺼는 요기 저도 버디 찬스인 줄 알았네 여기서 화이팅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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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부장님 덕분에 즐거운 라운드 라운드가 끝났고 끝났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았는데 좀 아쉽다 넌 전반 잘 치고 나는 전반 망치고 후반 미쳤습니다 젖잘싸 젖잘싸? 아 젖지만 잘 쳤다? 부사장님 감사한데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버렸어요 우리 7시 50분 저는 티오프였는데 12시에 끝났지? 진짜 대기도 없이 우리도 빨리빨리 파게 했고 부사장님 오우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